이번 시간에는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토픽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픽을 작성하는 방법은 토픽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한 토픽의 하위 토픽을 만들고 싶다면 그 토픽을 선택한 후에 하위 토픽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그 토픽에 대한 자식 토픽이 만들어집니다. 조건문에 대한 자식 토픽은 변수와 상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토픽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반복문이라는 토픽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아마 대체로 보시면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만한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좀 헷갈리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기능들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 포맷팅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반복문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반복문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반복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본문들보다는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키우고 그리고 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게 제목으로 표시되어야 될 텍스트의 행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제목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포맷팅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소스보기를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h2라고 하는 이 html의 특수한 태그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서 안에서 어떤 것이 제목이고 어떤 것이 본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검색 엔진에 노출되거나 또는 검색 엔진과 같은 시스템들이 여러분의 컨텐츠를 좀 더 잘 이해해서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생긴다라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반복문은 무한반복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작성을 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커서를 위치시키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OpenTutorials에서 표준화된 경고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결과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죠. 그럼 이미 작성한 컨텐츠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탭에는 여러분이 이미지에 대한 URL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URL에다가 그 이미지에 대한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싶다면 여기는 업로드 탭을 선택하고 파일 선택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업로드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삽입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어떤 미리 보기 화면이 여기 나타나고요. 만약에 사이즈로 바꾸고 싶다면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미지를 오른쪽에 정렬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정렬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이 화면 오른쪽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이 본문에다 삽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만든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유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이 탭에서 소스 코드를 선택하시면 이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아이프렘으로 시작하는 태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태그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 있는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동영상을 여러 개를 삽입해야 된다면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텍스트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이 본문에 이렇게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는 본문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동영상을 삽입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커서를 여러분이 삽입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아이프레임으로 시작하는 이 태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픈 튜토리얼스의 이 토픽의 폭은 640 픽셀이 최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40 픽셀에 맞게 이 동영상을 삽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저장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 최상단에다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본문의 특정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다가 동영상을 삽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 외에도 이 방금 보셨던 동영상 삽입이라고 하는 이 버튼은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형식의 태그를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동영상이 아니래도 다른 것들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형식의 태그로 되어 있다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이 팟캐스팅 또는 음악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이 사운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없고요. 그냥 사운드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본문에다가 포함을 시킬 때도 자 여기 보시면 쉐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링크도 있고 위젯 코드도 있고 워드프레스 코드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위젯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이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삽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아이프레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예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교회가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셨던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의 이 위젯이 본문에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다가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걸고 싶으면 제가 텍스트를 걸고 싶은 링크를 우선 블럭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링크 삽입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L키를 누르시면 더 빠르게 삽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블럭 선택이 되어 있는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는 대화상자가 뜹니다. 자 그럼 제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사용자가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새 창이 뜨게 하고 싶다면 타겟에 들어가셔서 타겟에서 블랭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결과보기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에 링크가 걸려서 이것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뜨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픈 튜토리얼스에 토픽을 추가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